전도서 12장 말씀해 보면요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걸 다 누렸던 솔로몬 왕 그가 젊은이들에게 해주는 말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모든 것을 누려와서 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너희 삶 속의 젊은 날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순간순간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내가 호흡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의 순간순간 함께해 주시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전형적인 애형이라고 얘기하면 오늘은 제가 간증이 조금 많은데 애형이라고 얘기하면 잘 안 믿어요 너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리더하고 그러니까 뭐 카리스마 손이라고 그러고 맨날 그러는데 제가 원래 제가 좀 썰렁하지만 제가 원래 칼 없으마 손이었거든요 정말로 저는 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썰렁하죠? 오케이 언제나 조용한 내성적 이렇게 모든 눈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얼굴 빨개져서 이 자리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태어나서 딱 한 번 나간 미팅에서 여학생이 한마디 때문에 얼굴 빨개지고 애들말로 쪽팔려서 다시는 미팅 안 나가 그러고 결심한 결심을 평생 지킨 사람 중학교 선생님이 저를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그 중학교 선생님 찾아갔더니 그 중학교 선생님이 너 누구지? 그래서 기억도 없는 여러분 그 비참함 속에 들어가 본 적 있는 분아 혹시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런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 정말 nobody 정말 전형적인 블러탑 A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성적이고 부끄러워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할 수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찬양하다 이 상태에서 죽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안 데려가시겠지만 아직은 그게 진심이에요 왜요? 제가 저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순간 나와 동행해 주신 그 모습들 미국에 보내주시고 오자마자 어떤 선교단체에서 기도 훈련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인도의 걸음들 나는 목사되는 것도 전혀 생각 없이 87년대에 단기 선교 간다 그래서 어? 단기 선교 가요? 단기 선교 다 돌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한테 단기 선교 갔던 이 두 가지 이유 단기 선교 끝에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데 일곱 개국을 갔는데 일곱 개국 끝에 맨 마지막이 한국 방문 미국에 와서 한 번도 다시 한국 못 가봤기 때문에 와! 한국 간다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수천 불 드는데 어떻게 해요? 남의 돈으로 간다 도네이션 다 걷어갖고 내 돈 하나도 안 드리고 남의 돈으로 외국 구경 간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단기 선교 갔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내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그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갔었는데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순간순간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가족을 주시고 귀한 딸들을 주시고 어저께도요 잠을 자는데 속에 너무 피곤한데 우리 나라가 배가 아프다고 왔어요 배가 아프다고 왔고 막 아프다고 해서 막 배로 막 비몽사몽 간에 지금 막 배를 만져주는데도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약을 해다가 줬어요 잠을 설쳤어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막 토하는 거예요 막 가서 등 뜨려주고 가서 또 재워주고 오랜만에 애가 아파서 잠을 좀 설쳤어요 그래서 아 막 피곤하다 귀찮다 순간적으로 들어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맑은 정신이 됐더니 이렇게 예쁜 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좀 그것 때문에 내가 곧 곧 곧으로 해야 되는 곧 잠 조금 못 잠까운 내 불평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Lord, I'm sorry 주님 용서해 주세요 너무도 귀한 딸 너무도 사랑스러운 딸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도 귀한 딸을 주셨는데 곧 잠 조금 못 자고 아픈 것 때문에 곧 왔다 갔다 했다고 그것 때문에 아 피곤해 라고 했던 나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냐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리고 순간순간 만나주는 임재를 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은요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다 나, 나, 나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끝내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주셨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그 종교인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폭동이 다시 일어나요 잘 듣다가 어디서요? 사도바울 내가 유대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셨다 나는 가마리에 문화에 있었다 그것까지 다 그냥 들어줄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방으로 보내줬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선민이거든요 chosen people이거든요 자기네를 위한 하나님이거든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게 종교인이에요 우리끼리 우리 나, 나, 나 그러나 죄인되었던 나를 만나주시고 부족한 나를 순간순간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언젠간 주님의 자녀로 사도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도바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자랑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돈? 아니요 이렇게 축복된 하나님이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건강 주신 거 예, 좋지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간 거 아야 좋은 겁니다 네, 물질적으로 충만한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사도바울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되었던 나를 만나주셨던 예수를 전한 것처럼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랑은 사도바울이 갈라대에서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 외에는 내가 나눌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바울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주님의 사랑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채우는 일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잊지 맙시다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 때문에 그런 불평들 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주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이 성전을 나서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바울처럼 열정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향한 걸음을 계속 걸어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는 그 시작이 되게 하시고 혹시 지쳐서 넘어져가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다시 아버지 예수의 함께 하심을 성령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